연수구가 고물가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 외식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업소를 4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. 신청 자격은 외식업,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,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자격에서 제외됩니다.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연 2회 소모물품, 착한 가격업소 인증표찰,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이 지원됩니다. 또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에서 민간플랫폼 연계 등 지원 방식이 확대되며 지도의 면계 홍보, 배달의 배달료 할인 쿠폰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.